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10월 학평 고2 학생들 시험지 35번부터 45번까지 후반부 문제들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오답률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35번에서 45번에 거의 몰빵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쪽에서. 아마 앞쪽이 앞쪽도 어렵고 뒤쪽도 어려운데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후반부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어려웠던 문제들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5번입니다. 무관한 문장이고요. 이 앞쪽. 이 1번의 앞쪽 있죠. 이 앞쪽에서 핵심 소재가 뭔지 얘가 어쨌다는 건지 요거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뭔지. 자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새로운 자원이든. 어떠한 새로운 자원인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 뭔 자원이라고 요렇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새로운 공항이 생긴다거나 혹은 새로운 쇼핑몰이 생겼어. 그럼 그거는 항상 문을 열거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으로 문을 열거든. 개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문을 열거든. 이래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원. 여기서는 새로운 공항 쇼핑몰이니까 그냥 새로운 시설 정도로 생각해 보자고. 어떤 새로운 시설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혜택을 본단 말이야. 그렇겠지. 예를 들어 우리 집 바로 옆에 스타필드 이런 게 생겼어. 그럼 어때? 좋잖아. 혜택을 보잖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혜택을 보므로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오피는 문을 열다도 되지만 우리 가게 문 열게요. 게시합니다도 되죠. 장사 게시. 게시하다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시작하다라는 뜻도 되거든. 여기서는 시작하다가 가장 맥락상 좋습니다. 이런 공공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공유의 자원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별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공원이 생겼어. 뭘로 지어? 뭐 지자체 예산으로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야. 자 그 어떤 지점에 이르면요. 양. 사용의 양이 너무 커져요. 자 그래서 이 커먼즈가 지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거든. 이때 커먼즈가 공유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유지. 공유지가 감당하기에, 지탱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다. 사용량이. 이때 트래픽은 교통량 하셔도 되고 사용량 하셔도 됩니다. 자 공유지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게 바로 공유지야. 새로운 시설. 공공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 이 공유지가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이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돼요. 됐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갑자기 기차역 KTX역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너무 좋지. 와 나 이제 막 부산도 빨리 갈 수 있고 서울도 빨리 갈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제 거기가 좋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야. 야 거기가니까 엄청 편하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 널널해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주차하기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맨날 화장실 가려면 줄 서야 되고 10분씩 줄 서야 되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량이 커져버린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 시작할 거야. 자 교통 혼잡이라거나 과도하게 분비는 현상이라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요런 현상은요. 어떻게 되겠니? 혜택을 줄여버려요.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가 못해. 사람들이. 어 뭐야 너무 불편해. 너무 여기서 되게 편리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맨날 어깨방 해야 되고 막 불편해. 화장실도 막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받던 그 혜택이 줄어든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하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번. 만약에 이 새로운 자원이 새로운 자원 하니까 좀 안 와닿잖아. 새로운 시설, 공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을 하거나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역, KTX역이야. 주차장이 있었어. 근데 그 주차장이 이제 사람이 너무 몰려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 KTX를 못하네? 뭐 KTX를 놓치는 현상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차장을 확장해주던가? 아니면 저쪽에 저쪽에 새로운 공간 생겼으니까 거기에다 주차하세요.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 못해. 혼자서는 해결 못해? 혼자서가 뭔데? 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너의 동료 운전자 동료 보행자 혹은 그걸 경쟁하듯 이용하는 그 경쟁 이용자들 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너 혼자서는 이제 해결을 못해. 내가 혼자 거길 이용 안 한다거나 혼자 뭐 거길 화장실을 깨끗하게 쓴다거나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내가 혼자 거기 주차장 분비니까 이제 나는 뭐 택시 타고 가야지. 뭐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런 걸로는 해결이 못해요. 라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 생긴 시설에 사람이 많이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괜찮니? 조금 더. 이게 확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해결이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서 한 번 총활동이 on this new resource 이 새로운 시설 새로운 자원에서의 일어나는 총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리고 개별적인 활동도 또한 그래요. 개별적 활동도 증가해요. 개인이 김엄지가 그 KTX역에서 하는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서 뭐 한 10분 정도 머물렀었는데 이제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30분 40분씩 머물러. 그럼 개인의 활동량이 3, 4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의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활동하는 양도 많아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까지 많아진다면 어떻게 돼? 그럼 총활동량이 늘어나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분비는 현상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어요. 점점 더 과열되고 사람들이 많이 분비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공동의 사용과 과도한 사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 길게 이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겠니? 나 김홈진은 그동안의 그 KTX 너무 만족하면서 탔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가면 계속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 불편해. 안 이용하게 되는 거야. 점점점점점 거기에 오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활동량이 점점 늘어요. 그러다가 정점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To fall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몰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활동량이 계속 늘어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네. 3번은 활동량이 늘어나고 결국 그래서 몰락하게 돼요. 사람들이 아 나 거기 안 갈래. 차라리 딴 거 타고 가.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4번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의 자원 예를 들어 지식이나 정보 같은 공동의 자원은요. 일단 공동의 자원인 건 맞는데 속성이 조금 다르긴 하다. 그치? 얘도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 읽어보자. 얘는 무한해요. 무한한 자원입니다. 무한해? 근데 얘는 지금 무한하지 않잖아. 그것도 좀 다른데? 그래서 그것에 그 무한한 자원에 상대적인 가치는 줄어들어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 이거는 맞잖아.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가치는 줄어들어. 그치만 will not be totally consumed.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가 몰락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도 아는 정보면 가치가 떨어지겠지. 가치는 떨어지지만 얘가 소진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번에 이 4번이 답인데요. 얘를 이제 딱 답으로 정하기 전에 5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5번이 답이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울게. 읽어볼게. what makes 만드는 것은 근데 뭐를 뭐로 만드냐면 tragedy of commons 이 공동의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까지 온 거야. 이때 이 왓절의 구조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만들다라는 5형식 동사 make는 뭐를 뭐로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너를 1등급으로 만든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이 공유지의 비극을 진짜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왜 진짜 비극이냐면 이 몰락 다이내믹 때문이야. 근데 몰락 다이내믹 했을 때 이게 뭔 말이냐.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저 dash는요. 부연 설명이니까 앞에 있는 말 못 알아듣겠어? 그럼 뒤를 읽으시면 됩니다. 됐니? 파괴되는 거예요. 이 공유지가 공공자원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재건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파괴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몰락의 무서운 점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야?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아무도 안 가게 되고 여기가 망해버리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온 겁니다. 4번만 혼자? 난 무한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4번이 답이죠. 됐나요? 공유지의 비극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김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번 갑니다. 자 36번 갑니다.